난세 씨가 다뤘던 사람들 중에 난세형 씨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 약간 이 지금 무당 형님께서 전화받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전화해줘서 고맙다 마음속 응어리가 풀린 듯 음.. 라고 야 근데 무당이면 솔직히 신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누군지 알려주세요 하면은 아님 말고 나 김웅서 꾸준하게 소세지 박는 나가 주먹 꽉 쥐고 나 죽이려면 너희도 나한테 죽이려면 나가 어 나랑께 사이다 한 잔 좀 할게요 사이다 먹는 거 보니 거품이 잔뜩 낀 거 예고하는 건가? 응 나가 퍽 땅튜브야 링크 하나 보냈다 클릭해라 아 네 클릭했습니다 뭐 갔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어 사람들이 좀 오기 시작했나? 이게 좀 핫하긴 했나 봐 어? 디씨 뭐 보겔 어 참고로 보는 이제 보디빌딩 어 뭐 헬겔 파립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잠배기 어? 아 근데 이제 차단을 좀 했어 근데 그게 평소에 내 거에 댓글 많이 달던 애들 있거든? 근데 그냥 무슨 그냥 무슨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댓글 하나도 안 달던 새끼가 처음 단 게? 웅서의 개 바로 차단 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내 댓글들 쭉 보는데 땅튜브 이 새끼 30만 원어치 얻어먹어서 못 간다 야 비행기 값이랑 숙소비가 더 들어 그거를 뭐 돈으로 환산하고 있어 아니 그냥 깔 거면은 어휴 이 새끼 완전 김웅서 편이라서 못 가네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 새끼 무슨 아 나 멍청한 소리 하는 거 잘 못 들어요 제가 그런 소리는 좀 하지 마세요 나이트 마그너스 900원 아 네 900원 네 감사합니다 이 새끼 나가 그냥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나한냥 10만 원익명 유튜버는 그대로의 맛이 있잖아 오늘 풀어준 거 감사하게들 보고 즐기자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맞는 소리만 하신다니까 어? 뭐 돈 돈 많이 써주셔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사실 맞음 어 감사합니다 그때 너네들이 자꾸 채팅해 김웅서 이혼함? 이런 거 계속 올라왔을 때 내가 왜 말 안 했냐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할게요 소소하게 하여튼 YP 코리아 오랫동안 보았지만 딸투가 말을 아끼긴 했음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따 말해줄게 진행하면서 스무스하게 아 맞다 그래 댓글에 볼란테가 한 500 줬으면 배너 광고 달았겠네 이런 댓글 있었는데 야 500인데 그러면 안 달아? 어 바로 다음 음 아 내일도 달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아아 진보로 안 버렸어요 어 진보로 좋아요 이거 안에 지금 이너도 지금 어 진보로입니다 누구보다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가정을 사랑하던 사람이 김웅서가 아니었나 이러한 글이 이제 갑자기 올라와요 난세홍 채널에 어 피트니스판에 이렇게 내로남불 역겨운 사람이 있었나 나는 난세홍씨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워딩을 좀 세게 쓰는 거를 난 많이 못봤던 거 같거든? 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나랑들 사이 날아서 어 아 죄송합니다 저 아니에요 이혼 소송 전부터 상간녀 1과 뭐 그들만 아는 시그널로 어쩌고 어쩌고 뭐 하였고 무슨 여행 파티도 가고 뭐 바람을 폈다 어 가정 있는 사람이 웅녀 표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얘기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김웅서다 거의 이거는 그냥 이러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자기 말로 그냥 뱉었죠 사실로 보이게 말을 했어 근데 나는 누가 사실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아무튼 계속 보자 자신들의 허벅지에 서로의 얼굴을 타투도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나와 그래서 과거부터 자신을 좋아하는 땅튜브를 불러 30만원 이상의 술을 사지며 이거는 제가 정정을 하자면 그분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DM을 해서 야 이 사람 인터뷰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 왜냐면 난 족밥이었거든 이러한 콘텐츠도 없었고 그냥 뭐 이슈만 좀 다루면서 아무튼 뭐 30만원 이상의 술을 사줬대 여기서 약물 사용을 오픈하였다 김웅서의 지인들은 자신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땅티브를 통해서 오픈한 거를 매우 어이가 없어 한다 대부분 손절한 상태이다 아 이거는 근데 좀 어 고맙네 아니 그때 나한테 아 나 어디서 이런 얘기 안 해봤는데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길래 속으로 이제 지랄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자신의 태닝 사업에도 문제가 많다 정해진 가맹비는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가맹비도 막 쭉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도 약간 여미새처럼 뭐 몸매가 좋고 이쁜 사람이면 무조건 깎아주기도 한다 뭐 위약금 천만원과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았대 이게 뭐 사실인지는 나도 몰라 돈에 더 미쳐가는지 뭐 인테리어 비용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이거 우리 안 궁금하잖아 얼마 받았는지 뭐가 궁금해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뭐 불륜으로 했냐 안 했냐 그건데 이것도 이제 넣긴 했어 근데 솔직히 별로 안 궁금해 이거 아 무슨 시X 무슨 법조문 읊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근데 여기서 이걸 핵심을 보면은 뭐 처음에 들어온 애들은 낮게 해줬대 어 이게 근데 나도 좀 처음에 봤을 때 취미반 전현득 5,900원 이치텐 서대문 등록 좀 해줘 아 네 현득씨 지금 아 네 아 이치텐 서대문점 홍보를 지금 이 분위기에서 과연 이 방송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어 난 몰라 투자금 어 회수 아무튼 진행을 할게요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뭐 초기에 좀 돈 덜 받았대 근데 이제 이후에 뭐 지점에 따라서 로열티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건 허위사실이다 하면서 이제 뭐 어쩌고 어쩌고 하고 뭐 공사비도 다 동일하게 했대 근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 근데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쥐뿔도 없던 시절을 초반에 믿고 함께 시작했던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비가 낮게 책정된 것은 제 소신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막 웅서코인 빨리 탑승하라고 막 올랐었죠 솔직히 나는 이제 코인했던 입장에서 아 어 아무튼 근데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에 숨어 도가 넘는 벌어지뜨랍니다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내가 죽어야 끝날 상황 죽을 각오로 잡아서 몇 곱절로 돌려드립니다 나 김웅서 꾸준하게 소세지 박는 나가 주먹 꽉 쥐고 나 죽이려면 너희도 나한테 죽을 나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이야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여기까지를 뭐 김웅서가 바람을 폈고 무슨 뭐 가맹점 무슨 로열티가 다르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난세웅 채널에서 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냐 갑자기 어느 날 안세웅 채널이 채널에서 이런 일이 안녕하세요 난세웅입니다 며칠 전 한 제보자의 메일을 여는 실수로 인하여 보유적으로 첨부된 CD에 링크를 클릭하였고 이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 신상이 털렸습니다 대중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제가 누구인지가 아닌 제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이며 이는 국가로부터 받을 제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신상 털려버림 아무튼 후원 링크를 이제 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후원을 하는 김웅서씨가 이제 뭐 익명성 난세웅에게 분명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저와 아는 사람이고 누구와 아저씨는 알면 답이 나옵니다 유튜브 채널 어제 분명 제 이름을 꼭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잡게? 어 싶었는데 그러니까 김웅석씨 말에 의하면은 여기다가 그 난세웅 제보메일에다가 난세웅님 번호로 추정되는 그 번호를 여기다가 넣었대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졌대 그러니까 그 번호가 맞다 이거 아니야 그러다니 이제 하는 말이 난세웅 전화번호는 2019년도부터 알고 있었음 근데 이게 또 사실인지는 모르잖아 난세웅 쪽은 지금 그 무슨 어? 이메일에서 뭐 어떤 거를 링크를 클릭해가지고 내 신상이 털렸다 라고 얘기하고 김웅서는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어 라고 원래 전번 알던 사이라면서 이렇게 인증을 했죠 닉네임 상간녀입니다 땅투부님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주세요 나가 아들 돌잔치에도 왔었던 사람임 난세웅 제보 메일 이야기하던 나머지들은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잠대기에서도 이제 글들이 이거 관련해서 어김없이 어 올라오죠 참고로 지금 이 글쓴이 티맨이란 사람은 그 김웅서씨 지인인가봐 난세웅에게 분명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건 이제 김웅서가 그 쓴 글이에요 이거 보고서 어 진짜 김웅서 이 사람 난세웅 거 뭐 해킹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해킹이 아닌 제보 받는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뒷번호 두 개 나오는 거로 특정 번호 다 싹 다 쳐다보니 나왔습니다 이걸 상간녀 등 소송 중이니 결과 보고 욕박아주세요 뭐 아무튼 이런 글을 이제 김웅서 지인이 적어요 어 이 사람이 쓴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댓글들이 달리죠 상간녀 관련이 전부 허위 사실이란 거죠? 하니까 밑에다가 네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명예훼손 신고 중입니다 아무튼 뭐 이러면서 본인 논란된 부분 직접적인 해명도 없어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진짜 저랬을 수도 있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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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짓말하는 사람이 벌받길 하면서 좀 약간 사람들이 혼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여론은 김웅서씨가 좀 안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좀 크잖아 사건이 저분이 폭로한 내용의 해명은 없으신 건가요? 문신이라든지 폰케이스라든지 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러니까 하니까 네 상간녀 뜻은 아시리라 믿고 전 와이프랑 2년 전부터 이혼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혼 얘기도 끝내둔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 문신 그분들이랑 이혼 전에 만나신 건 맞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도 이혼 안 했으니 지금 만나도 상간인가요? 넵 그렇게 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말로는 이게 누가 사실인지는 우리는 몰라 둘이 지금 의견에 충돌하고 있으니까 난세용씨가 했던 그 말은 어 바람을 폈다 그냥 어 이혼 안 했는데 이쪽은? 뭐라는 거냐 2년 전부터 이혼 이야기 이미 했고 이혼 얘기도 다 끝내둔 상태고 뭐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와이프분이랑 하고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랑 안 하고서 만난 거랑은 나는 진짜 엄청 다르다고 보거든? 아무튼 그래 근데 이 사람 말로는 말했대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신상이 나오고 하니까 난세씨가 다뤘던 사람들 중에 난세용씨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 약간 이 지금 무당 형님께서 전화 받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전화해줘서 고맙다 마음속 응어리가 풀린 듯 음 라고 야 근데 무당이면은 솔직히 신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 누군지 알려주세요 하면은 아님 말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내가 궁금했던 거 저거 정말 해킹파일 보내서 신상 털린 거면 정통법 위반 아닌가 고수 될 텐데 반대쪽 주장은 지인 의심으로 번호를 쳐봤다고 하고 난세는 해킹파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 아 씨X 진짜 해킹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쪽은 해킹당했다고 그러고 이쪽은 지인 번호 쳐봤다고 그러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 유튜브 채널 킹핀이라는 데에서 킹핀이라는 채널에서 이런 사진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난세형웅 씨 그리고 이분이 웅녀 씨 그리고 이분은 이제 건희 씨 건희 씨라고 하기 좀 그런가? 애기인데? 이런 식으로 그 킹핀 채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건희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 어 이 뭐 프로필 사진에도 건희를 올려놓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법한 일이 하나 있어 뭐냐 난세형웅 씨가 건희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그 웅녀분이랑 친했다 라는 걸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그러면은 그 자료를 봤을 때 객관적인 판단이 되냐 이거지 모르는 사이였었어야 우리들이 더 신빙성을 잃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지 봐봐 난세형웅이 그냥 일반적인 이슈 채널이야 뭐 흑자나 이런 사람처럼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걸 올렸어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올렸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지 난세형웅 씨가 올렸을 때 나도 좀 어 저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했는데 이 이후에 지금 알고 보니까 웅녀 씨랑 아는 사이였다라는 말이 밝혀짐으로써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관점과 이쪽 관점을 보류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아 나 이거 이해 못하는 새끼들 그냥 씨발 빡통 새끼들이랑 얘기하기가 싫어 아 니네가 생각을 해봐 아니 내가 내 채널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민심 파악을 왜 해야 돼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래 난 내 생각이 합리적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좀 해줘 다 보고 욕해라 좀 보고 싶다 난세가 술 두 번 사주면 편들어지냐 그러니까 나 저런 새끼들이 좀 어떻게 안 되냐 내가 이 헬스계에 편견이 생기기가 싫은데 그냥 편견이 생겨 아니 저게 어떻게 왜 소세지는 난세 누군지 알아냈다가 다야 봐봐 김용세가 지금 그런 거 얘기했지 본인 입으로 일단 법적으로 그런 거 하겠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들이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겠지 근데 그 이후에 본인 입으로 아니다 얘네는 아는 사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인간이라면 들어야 되는 생각이 난세 영웅은 그냥 이슈 채널인 줄 알았는데 욱려는 지금 김웅서의 적이야 둘이 척쩍 완전 척쩍죠 이혼 뭐 소송을 하고 있고 그래 이 사람 입장에서 김웅서가 좋게 보이겠냐고 당연히 공격하고 싶지 근데 욱려가 사실일 수도 있어 김웅서가 사실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네가 말하는 그 증거라는 거는 이쪽에서 제시한 건데 그거를 이쪽에 올렸어 난세 영웅이 근데 난세 영웅이 일반적인 그냥 이슈 채널이었다면 우리들은 어 좀 충격인데? 이렇게 봐도 합당해 근데 난세 영웅이랑 욱려랑 애초에 아는 사이 이래잖아 그러면은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야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기다려봐 내가 그 이후에 얘기를 해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터지고서 물어봤어 아니 이거 사실임? 하면서 그 사람한테 DM 보내가지고 근데 아니래 자기 입으로 근데 왜 난세 카톡 프로필에 김웅서 아들 사진이 도배되어 있을까? 저런 음모로는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심야 그거 말하는 그 의미가 뭐야 너 저 새끼 저렇게 말한 이유가 난세 영웅이 그런 욱려랑 뭐 사귄다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냥 저런 게 비약이지 아 그냥 뭐 자식 좋아할 수도 있지 애기 귀여우니까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이천 원기묵서와 부인의 지인이라면 난세가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모르겠네 그치 아니 저 그 배우신 분이랑 확실히 다르네 현자의 돌님이 아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냥 내가 안 까면은 왜 안 감? 너 평생과 너무 다른데? 아니 시X 둘이 의견에 충돌하니까 안 까지 비X나 내가 왜 그간 김의 아들 김웅서 얘기가 나왔을 때 왜 그거 언급을 안 했냐 사실 그 이전부터 그때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나는 어차피 원래 팬이었으니까 내가 그 인스타그램을 이제 사람들과 관찰하는 그 계정이 있어 땅튜브 계정이 있어 이슈를 켤려면은 다양한 선수들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로 종종 이야기를 했어 요새 뭐 무슨 일 없으세요? 어? 아니야 뭐 이슈 아는 거 없으세요? 강구님한테도 보내고 뭐 주먹씨한테도 보내고 조준씨한테도 보내고 뭐 자주 보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웅서 그 사람이 막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이혼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게 한참 전이야 한 1년 넘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이혼 이런 걸 얘기할 때도 난 그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 아 이 사람 나중에 뭐 터질 거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저는 이야기 나눴던 거 그 와이프분이랑 그리고 소송 절차 밟고 있는 거 막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증거 사진을 막 보내줘 나는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내가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김웅서가 나한테 그런 자료를 보내주고 나한테 그런 거를 좀 믿게 하려고 했다고 한들 나는 이쪽 말만 들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믿을 순 없어 김웅서 말도 근데 반대편의 말도 그게 나왔잖아 지금 난세형웅 채널에서 근데 그게 두 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김웅서가 보내준 그 명백한 증거들 그 뭐야 난세형웅 채널에 나온 것과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좀 여러 개 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어느 쪽 말도 지금 섣불리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냥 내가 내 생각이 그래 그냥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맘에 안 들고 왜 내 실드치지?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안 보면 돼 나는 지금 내 생각을 말하고 있어 내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 있고 니네 생각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나는 내 생각은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근데 너네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좀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광호 씨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공개 안 했어요 너무 더러워질까봐 근데 난 그걸 애초에 다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너네들은 막 나를 욕을 하는 거야 나는 근데 그거 알고 있지만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 그때 상황에는 왜냐면 제보자들이 먼저 공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그런 걸 빼놓고 봐도 중립적인 스트레스를 박는 게 맞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땅튜브 말 맞긴 한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판사가 됐냐고 땅튜브야 그래 이 말도 맞아 근데 이 말도 맞는데 야 너네가 생각해봐 아 그래 너네가 무슨 김홍서가 나를 내 신상을 알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는 신상을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야 애초에 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얼굴이야 알겠지 기억하겠지 왜 지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판사가 됐냐 내 말이 맞다고 느끼는데 네가 봐도 그거는 근데 너네가 상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쩔 수가 없어 봐 나는 그 사람 만났지 어? 나는 신랄하게 까기는 힘들어 그래 그 만난 게 뭐 좀 그렇다면 그런데 어차피 나 그때 학교였을 때고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근데 난세웅은 잡혔잖아 그 리스크를 왜 내가 감당을 해야 돼 그럴 거면 그냥 이 얘기 안 하고서 이 악물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근데 그런 거를 좀 차치해놓고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립기어가 맞아 내 생각에는 아 저 말도 맞는데 나는 저거 때문에 중립기어를 박자는 게 아니야 이쪽 말이랑 이쪽 말이 충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웅서 이분이 나한테 예전에 했던 그 이혼 관련 와이프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DM으로 내가 다 들었어 그때 자료들도 몇 가지 봤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신고할 수도 있어 있는데 난세 측 이 말도 사실일 수가 있는데 둘을 이렇게 합쳐봤을 때 둘 다 사실이라면 맞아야지 근데 씨발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난 어느 쪽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이번에도 재차 확인했거든 방송하기 전에 다음에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말해줄 수 있냐 이혼 소송 마무리 짓고 나와서 얘기해준대 그러니까 어 좀 기다려봐 다른 빌더들은 조리돌림 심하게 해놓고 김웅서만? 저 새끼가 저런 새끼들이 그 어? IQ90 미만인 어 야 다른 빌더들 사건 얘기해봐 그러면 뭐 뭐 있어? 명백하게 안 나오고 충돌했을 때 한적편만 든 거 봐봐 봐봐 저 새끼 말하잖아 광호야 아니 광호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에 사실이었잖아 궁금한 거 있는데 상간녀는 세 명임? 네 자료로? 아 내가 그것도 물어봤거든? 어 그냥 물어봤는데 그 뭐야 아까 전에 그 채널 이름 뭐냐 어 유튜브 채널 킹핀이라는 데 들어가면 상간녀라면서 누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보면서 DM으로 그 사람이 여자친구였음? 하니까 전혀 아니고 어 직원이래 직원인데 그 직원이 내부 자료를 가지고 그 웅녀씨한테 줬대 그걸 다 빼돌렸대 계속 그러니까 뭐 김웅서 말이 사실이 아닌지 몰라 나한테 말한 건 그랬어 난세용씨가 편을 먹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자료만 보고 그냥 확 한 건지 아니면은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한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 아무튼 그거를 난세용씨가 올린 거야 그때 아무튼 몇 년 전부터 이미 친한 사이였다 그러니까 나는 그 어느 쪽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 땅튜브의 X 뉴스 자 KPV라는 채널에서 그 사람의 전 연인입니다라는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 여기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거 가서 한 번씩 다 보시고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어떤 게 어떤 게 사실이 아니고 어 뭐 뭐 이혼 소송인 것도 몰랐고 나를 뭐 갖고 놀다가 뭐 버릴 생각이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썼던 글들을 보고 아 김웅서 이 사람 나한테 구라를 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이거 뭐임? 하고서 이제 DM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과 그 증거 자료들 제가 모두 확인했고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 욱녀분 어 그분에 대한 자료들도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뭐 무슨 어? 법정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개는 하기 힘들고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혼인 파탄 타임라인부터 이혼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언제 얘기했고 그 날짜들이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언제 첫 카톡을 나눴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더 많아졌어 저 사람들의 주장이랑 다른 게 근데 이건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제가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아 이거를 또 언제 얘기해야 되나 아 나 금요일에는 나 그 노익스강은 내슈로일까 진행하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평일 중에 라이브 한번 갈까요? 이걸로 어 한번 음 아무튼 평일 언제 할지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저거 그 전 연인이라고 하시는 상간녀 2번인가? 아 그 사람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내 눈으로 확인한 거고 이거 여러분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이거 보여줄 거예요 회사 관련 자료들 빼고 어 봤는데 명백한 증거로서 입증이 되는 부분에서만 말이 말이 안 맞는 거 그니까 거짓말이 너무 많아 내가 확인한 거야 그냥 아무튼 이거를 좀 어쨌든 공개하려고 하니까 평일 뭐 아무튼 뭐 평일에 아 그 공지 따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끝